자 유하유하 자 여러분 오늘은 힐링게임을 가져왔어요 출시했을 때 바로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바로 못했네요 이게 비슷한 유로는 그리스 게임이거든요 그런 게임이고 귀엽고 괜찮은 그래픽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면서 즐겨보도록 합시다 출발! 나 이거 너무 기대돼요 가봅시다 난이도, 모험 모드, 이야기 모드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다니까 기본 모드로 가죠 어렵진 않겠지 뭐 양쪽 이미지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슬라이더를 조정하세요 하지만 거의 보이지 않게 하려면 애매하니까 살짝은 보이게 하자 이것도 한 요만큼? 갑시다 오 소리 좀 큰 것 같다 이것도 손으로 그린 걸까? 라나는, 플래닛 오브 라나는 손으로 그렸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손으로 다 그린 거겠지? 이것도 손으로 다 그린 거겠지? 그치? 대단해 ASMR 듣는 것 같아요 ASMR 제비다 떨어진다 어? 갑자기? 헉 뭐야 아이고 저런 새가 죽었어 새가 죽었어 소리 좀 크다 헉! 뭐야 엄청 커 새가 단체로 계속 떨어진다 이누야 이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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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야야야야 아버지 소리를 줄일 수가 없네 알았다 빨리 죽인다 다른 사람은 소리를 줄일 수 없네 귀찮은 것 같다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니까 모노노케 희미해 보는 거 같아. 죽은 거야? 애기. 아까 그거 뭐였을까? 그 어둠은 뭐였을까? 챕터 1 여름. 여름부터 시작하네. 엄청 조그마네.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빵 커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소리 조절을 잘 못하겠네. 네바를 깨웁니다. 아 이 애 이름이 네바구나. 얘가 네바구나. 네바 일어나. 네바. 오 움직임 괜찮구요. 부르면 쫓아오는 거고. 이 정도만 해볼까? 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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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제목이 네바. 인 이유가 저 강아지랑 연관된 뭔가를 하는 건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게임이. 2단 점프도 되네. 구르기. 아 이게 구르기.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왜. 일단 뭔가 피하기 이런 건 있는 거 같아. 네바가 딴짓할 때 매번 불러줘야 되나보다. 이리온 네바. 이런. 댕댕이 부르는 거잖아. 나 따라와. 오. 이대로 쭉 가면 되나 그냥. 어휴구. 잘 따라온다. 어. 어. 네바. 어. 어떻게 해.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다시 가자. 띄워봐. 용기를 내. 그렇지. 한번 쓰다듬어줘야지. 아이고 착하다. 잘했어 잘했어. 귀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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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전체적으로. 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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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내봐 이쪽 그렇지 한번 쓰다듬어주고 가자 따라와 어디까지 가는 걸까 지금 귤라문가? 뭔가 먹을 거 있으면 꼭 하나씩 먹네 얘도 블루베리 있으면 블루베리 먹고 귤 있으면 귤 먹고 먹을 거 있으면 꼭 따라서 먹는다 이리와 그렇지 가자 할 수 있어 얼른 어서 점프 그렇지 큰일 날 뻔했다 가자 떨어질 뻔했다 혹시 몰라서 내가 저기 붙어 있었는데 와 새도 엄청 큰데요? 와 진짜 큰데 얘가 작은 건가? 이 정도면 얘가 작은 유정 정도가 아닐까? 새도 되게 크네 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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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따라가야 되나? 이 위쪽으로는 가면 안 돼?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위로 가볼게 위로 가는 길은 약간 그린보라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배경보라고 그래도 올라가라면 올라가야죠 나비가 이끌어주는 대로 가면 되겠네 뭘까? 이 나비 네버가 자꾸 쫓아가는데 나비가 가자 나비가 가자 한 데로 가면 되는구나 다시 돌아가네 이분 올라간다 길을 모르면 네버가 가는 데로 가면 되겠네요 가이드야 뭐야? 이 정도면 가이든데 튜토리얼인가? 이게 구르기 구르기는 이거 키로도 누를 수가 있네 나비가 가버렸어 내봐 빨리 와 아 뭐야 뭐야 나보다 먼저 가셨었어? 이상하다 분명히 뒤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야 날씨 좋다 멧돼지다 멧돼지 엄청 큰데 멧돼지도 확실하다 이건 내가 작은 것 같아 산이 깨지지 않았어요? 저 깨진 거 아니야? 뭔가 반으로 쪼개진 듯한 느낌인데 너무 예쁘다 꽃밭 봐봐 노란 꽃 너무 예쁘다 눈이 쌓인 것 같진 안 보여요 그럼 뭔가 깨진 느낌 든다 구름이 저렇게 생겼을 리는 없고 너무 예쁘다 이거 배경화면으로 쓰면 진짜 예쁘겠는데요 헉! 엄마...엄마 무덤이잖아 갑자기 깨졌어 깨졌어 뭐지? 약간 여기는 죽으면 모두 저런 검은 꽃으로 돌아가나 봐 약간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꽃이 검은색이고 나무도 검은색으로 변하네 시작인가 피해를 입지 않고 연속으로 공격을 성공할 시에 아... 피읍도 하는구나 이 검은색 포자가 그런 것 같애 나쁜 악의 무리 같은 느낌 아...이거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돼 맞네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건데 기다려 가자 죽어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안 죽긴 하겠지만 안 돼 아이씨 내봐 괜찮아 아이고 깜짝 놀랬네 이래서 잘 따라와야지 내 옆에 딱 붙어서 가 내 앞에 딱 붙어 괜찮아 괜찮아 회피 아 이렇게 이렇게 손 있는 부위 위주로 공격을 하면 되는군요 오케이 어 여기가 피 채워 주는 곳 일단 한번 치우고 오 또 자라나네 어떻게 해야될까? 잠깐만 내가 일로 내려가서 반대편에서 없애면 되는구나 괜찮아 이리와 그냥 내려가면 되는거였네 어우 아야야야 아씨 살짝만 가까이 가도 맞아버리네 체력이 총 3칸이네요 3칸 검은손이다 검은손 이게 칠때마다 꽃잎이 하나씩 생기네요 꽃잎이 하나씩 늘어나 네바 어딨어 네바 같이 가자니까 위험하게 왜 자꾸 혼자 가는거야 힐 어딨어 앞에서 소리 나는데 어디있어 앞에서 소리 나는데 뭐야 이 가오나시 같은거 오우 싱그러워 거미같아 약간 네바 괜찮아 그 가오나시 온천에 들어가면은 개구리 먹고 저런식으로 생기잖아요 바라 바라라는 챕터를 완료했어요 그거 같네 개구리 되는거 소리는 괜찮아요? 너무 줄였나? 네바 가자 일어나 오 뭐야 위에 오 징그러워 꽃을 먹는데 개징그러워 위에 보여요 여기? 꽃에다가 얼굴 먹고 먹는데 개징그러워 왜 공격을 안하지? 약간 귀뚜라미가 곱둥이 같기도 하고 완전 징그러워 먹는 소리도 소름 돋아 조심해야겠다 죽어라 그렇지 그럴거 같았어 입에서 뭔가 이상한거를 뱉어내네요 가오나시의 숲같은 느낌이야 아 아 아냐아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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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니? 아 아 죽는거 봤어 어우 죽으니까 얘도 몸에서 검은색 꽃이 나오네 어우 죽으니까 얘도 몸에서 검은색 꽃이 나오네 어우 죽으니까 얘도 몸에서 검은색 꽃이 나오네 아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아 이렇게 죽어라 이 자식 뭔가 귀여운데 기묘한 느낌 나 약간 미화감이 느껴진달까 약간 미화감이 느껴진달까 좀 징그럽지 않아요? 뭔가 샌과치이로 가오나시도 샌과치이로 가오나시도 아주 징그럽다고 생각했는데 공중에서 아 이렇게 가운데에 찔러야 되는가 이렇게 공격방식이 다양하네 오슝 그렇지 아직은 뭐 단순해서 좋아요 아 아 찌르기 할라 했는데 아이씨 잘 해놓고선 잘 해놓고선 또 틀리네 어? 어 이 자식이? 어? 뭘 던지는데? 낮에보다는 좀 더 차분한 느낌은 드네요 애들이 라고 말하자마자 얘네들 죽으면 이파리가 되네 죽어라 됐다 보스가 좀 빡셀수도 내봐 어딨어 내봐 내봐 아 내봐 저기 갇혀있네 내봐 이리 나와 가자 무서워서 저기 숨어있었어 힐이요 지금 약간 오염된 숨 느낌 나거든요 아이씨 하필 하필 넘어왔는데 입이 진작에 넘어왔는데 나무가 자랄게 뭐냐고 기다려 구해줄게 이리와 아까 그 사슴같은 애들이 흑화해서 저렇게 됐을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어요 악의 무리에 흡수당해서 흑화된 거지 오 아 여기 아니구나 오 아까 그 산 나오 한 바퀴 돌아서 또 거기로 가는 거 아니겠지 나뭇잎 표현이 너무 좋은데 오 산이 조금 찌그러진 것 같지 않나요 보스다 도망쳐 도망쳐 천천히 오오 싸우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 걸 줄 몰랐네 아아아 아어씨 던장 위에서 나오다니 못 쫓아온다 아니다 쫓아온다 어 안돼 오 네바랑 떨어졌어 네바랑 떨어져 버렸네 네바 찾으러 가야돼 오 배경좋아요 부딪히는건줄 몰랐네 뭘까 빛나는거 가봐야되겠죠 아 젠장 뭔데 이거 빛나는거 그냥 갈까 저거 뭐지 굳이 안먹어도 되는건가 아 뭐지 이렇게 가는건가 거리가 안되네 올라가는데가 아닌가봐 뭔가 저 올라갈것처럼 생겼는데 점프를 하지말고 그냥 그냥 대시라도 거리가 안되거든요 안돼 어 연습하는 구간 같은데 아 이거 죽는다 그냥 대시 안되고 점프 대시 해야되나봐요 오 아까 그건 거리가 안났단 말이지 뭐지 어 네바 한대 네바 네바 쫓기고 있다 갈게 구르는게 더 빠른것 같아서 아이씨 아아 꼈어 꼈어 헉 얘 잠깐만 오우씨 안죽어 왜 됐다 이잭시들 자꾸 귀찮게 하네 또있다 네바를 구하러 가야되는데 잠깐만 네바 좀만 기다려 원인을 좀 찾고 해야돼 여기있다 아 감히 도망할가 감히 도망할가 아 아씨 오케이 알겠다 아아아아 죽으면 안돼 아 내일 밑으로 내려찍아야지 아 내일 밑으로 내려찍아야지 아 좀만 더 빨리 아 밑으로 내려가니까 왜 앞으로 그렇지 됐다 오 뒤로 못가네 오 약간 약간 피지컬이 필요할것 같아요 이 게임 어 이쪽으로 누굴까 대박 안죽어서 다행이다 조금은 피지컬이 필요한데 어 근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위쪽에 있니? 아아 아아씨 아아 아아 얘 밑으로 내려가는 키가 없어서 얜 어떻게 잡아야되지 얜 어떻게 잡아야되지 얜 어떻게 가야되지 얜 어떻게 가야되지 얜 어떻게 잡아야되지 얜 어떻게 잡아야될까요 밑으로 얘 밑으로 안 내려가지거든요 아 아 날아가는 키있지 아 죽고 다시할게 아씨 대시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되는데 아 아 이렇게 맞으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없애고 오 피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 아이씨 아 맞다 아 아 아 아이씨 기왕 내려온거 그냥 가도 되는데 아 다시 해야겠는데 이거 왜 자꾸 한 대씩 쳐맞고 가지 어 얜 어떻게 해야되지 얜 어떻게 해야되지 아 아 아 아 됐고 어 얜 어떻게 내야될까 저 위로 안올라가지는데 높이가 안되는데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다 이제 찾을 수 있어 네바 울지마 저 정도면 몇 살일까 엄마가 엄청 큰 걸로 봐서 얘네들도 한 몇 천 살씩 막 살고 그러려나 난 처음에 이 주인공 이름이 네바인줄 알았는데 컷 어 뒤에 뭐 온다? 오 어 아 아씨 아씨 위에서 싸워야겠는데 아씨 위에서 싸워야겠는데 잠깐만 아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또 공격은 안하는거야? 아 아 아씨 아니 공격력 드럽게 세 아 아니 공격력은 드럽게 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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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한테도 데미지가 가니까 여름 파트 2에서 아군을 공격합니다 아군을 공격한다고? 괜찮아 내려와 아군? 방금 도전과제에 아군이라고 떴어요 왜 아군이지? 어째서? 저 까만 애들 나쁜 애들 아니었어? 이게 뭘까? 무슨 재단 같은데? 뭐지 저게? 위쪽 길은 좀 나중에 가나 본데? 어? 여기 잠깐만 오 피지컬 잠깐만 잠깐만 오씨 잘 활용해야 돼 잘 오오오오 무슨 모양인데? 아씨 뭐야 오우 멀리도 긴급하네 아우 아구 다니기도 힘들게 아우 아우 다니기도 힘들게 오케이 그렇지 컷 됐나? 뭐야? 꽃이 피었어 된 거야? 아 옆길 생겼다 저 꽃은 뭐지? 지금 무슨 퍼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빛나는 꽃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 약간 조명 느낌? 어? 부딪히는 거 아닌가? 아 부딪히는 거네 에이 뭐야 어 여기 너무 긴데? 너무 아이고 아 이거 어떻게 가지? 거리가 아 어렵네 뿌리에 닿으면 죽을까봐 아 살짝 모자르네 너무 늦은데?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두 번 뛰는 게 아니라 한 번 뛰면 되는 거네 어? 네바 어디 갔어? 네바 어디 갔지? 어? 아 네바 여기 그대로 있구나 아 토템을 완성합니다 오오 왼쪽 지대 완성 아 근데 저 옆으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저 옆으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이러면 옆에 없어지는 거지 이걸 치면 오른쪽이 사라지네요 오 잘 만들었어 여기가 어두워지는 부분이구나 우와 저녁인가? 밤인가? 새벽? 색감 마음에 든다 색감 마음에 든다 색감 마음에 든다 색감 마음에 든다 여기는 꽃이 아까 그 노란 꽃은 아닌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춥 춥 춥 춥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손을 올릴때 맞는건 좀 야 손을 올릴때 맞는건 뒤를 때려야되는게 맞네 엉덩이 엉덩이 원래 이런 등직한 왕들은 같이 풍수를 때려야 오우 그럴줄 알았어 아 생각보다 체력이 크네요 아 알았는데 도망치고 오 오케이 나이스 얘도 체력이 차네 나쁜놈 죽어라 내봐 내봐 복수다 엄마에 대한 복수다 엄마에 대한 복수다 정화됐어 여름파트 완료 맹 아 가을 가을로 넘어왔어요 헉 여기가 집인가봐 여기가 집인가봐 컸어 컸어 좀 성장했어 우리 네바 우리 네바 좀 컸어 애기가 이제 어엿한 늑대의 모습으로 귀여워 예뻐졌어 네바는 여자일까 남자일까 어 어 뭐야 왜그래 어 얘가 막 그림자를 토하는데 켁켁할 때 막 몸에서 나오는데 오염됐나 어 뭐야 여기 시체 있어 그 이상한 아 얘네들 다 여기서 죽었네 헉 헉 헉 본체 죽이니까 다 이 상태로 죽어버렸네 어 징그러 아니야 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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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내바 진정해 내바 아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나봐 시체로 시체로 시체를 보니까 막 물어 뜯네 시체를 보니까 막 물어 뜯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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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세바 내바 물지마 물지마 지지야 그거 지지야 지지 지지야 지지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 우리 내바 같이 공격하네 이제 잘한다 완벽하게 다 죽은게 아닌가봐 완벽하게 다 죽은게 아닌가봐 내바 내바 잘했어 잘했어 가자 한두 대씩 계속 때려주네 더 크면은 그러면 세지려나 멧돼지들은 그대로네 얘네들은 감염은 안되나봐 빨간색 와 빨간색이다 얘네 엄마가 약간 신룡인가 뭐 그럴 수도 있어 이 숲에 그래서 쟤네들이 공격한거일수도 어 수호신 그치 보통 이런 경우는 신수인 경우가 많죠 레영으로 보면은 신수에 좀 가깝지 흰꽃이 있는 벽 위로 점프에 벽을 탑니다 아 벽에 이제 흰꽃이 있으면 탈 수 있다고? 이제 벽타고 올라가네요 벽 참고 확 guardian Levon 엄청 높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겠는걸? 아 엄청 높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는걸 아 뭐야 몬스터드 있잖아 네바 니 등에 타는건 안되겠니 그정도로 갈수 있는거면 등에 타도 될거같은데 반대편으로도 가는거같은데 몬스터가 있구나 나이스 잘한다 오 저 멀리 막 깨진다 돌 깨지는거 봐 그네 대는데 그만그만 진정해 진정해 오 쟤가 울면 피도 차요 네바가 울면 피도 차네 떨어질까 무섭네 어어어 그럼 그렇지 어쩐지 왼쪽의 꽃이더라 저긴 어떻게가지 싶었는데 갈라졌네 가자 어릴땐 자주 쓰다듬어줬으니까 가끔씩 쓰다듬어줘야 돼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기분이 안좋을때나 실제로 효과있는건데 의학적으로도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애완견이나 우리 고양이들 쓰다듬으면 우울감이 해소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을 때 우리 미니를 껴안습니다. 미니 털을 쓰다듬어주면 기분이 좋아. 미니 털에 얼굴을 박는다던가 어떻게 가야되냐 이게 움직이니까 천천히 가자 반려동물의 기분은 주인이? 오케이 가자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우리 네바 다리가 너무 얇아서 밥 좀 많이 먹어야겠다 아 네 봐 아씨 아씨 얼굴을 박으면 얼굴을 박으면 밑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구나 1,2,3,4,5 오우씨 길게도 까네 6번도 터지네 아씨 부딪쳤어 5번도 터지네 오케이 컷 네바 괜찮아? 네바 오우 징그러워 우리 네바 힐러였네 힐러였어 이거 무슨 조각이지 오오 오 오 또 퍼즐이다 두 개 있네 두 개 이번엔 두 개네요 두 개 갔다 올게 거기 있어 아니네 쫓아오네 빨리와 여기도 하나 있고 구멍이 구멍 채우는거 하나 같은데 우와 어 놀래라 불을 두 개 키는 것 같아요 퍼즐이 두 개 있겠죠 저건 또 뭐야 아니 저것도 뭐야 어 어렵지 않아 날라다니는 것도 이렇게 싸 뭐해 하다니 잘 봐야겠는데 잠깐만 이게 그래픽을 밝기를 굳이 안올려도 됐네요 그냥 가운데만 둬도 됐었네 너무 눈부셔 아아 이런 데는 보통 채도가 높아야 예쁘니 채도가 높아야 예쁘니까 저 옆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하아 아닌가 하아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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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바로 죽었어 아 나 피 하나밖에 없었구나 뭐 이래 좋아 아 잠깐만 오케이 하나 컷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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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플레이 그래도 두 마리가 합동 공격은 안왔네요 연달아서 때리네 올라가서 잠시만 잠깐만 그치 결국엔 다 피지컬이야 내가 오랫동안 안움직이잖아 그러면은 네바가 쉬고 있어 옆에서 쉬고 있어 됐다 됐다 아이씨 한 대 맞았다 아 아 야아 야 좀 번갈아가면서 오면 안 돼? 번갈아가면서 오면 안되냐구 치사하게 둘이서 치사하게 둘이서 아니 내가 죽을때 둘이 같이 붙었잖아요 압박감에 내가 내가 어 아 아 이건 좀 급했다 아 이건 좀 급했네요 아 아 이건 조금 급했다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으 으 으 으 으 붙을때까지 기다려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둘이서 가까이 오지마 둘이서 가까이 오지마 제발 둘이서 가까이 오지마 피하고 때릴까로 보자 피하고 때릴까로 보자 천천히 천천히 다시 아 뭐야 한마리 더 아 뭐야 야 야야야야 야 이거 야 야 야 땅 쪼개진 채로 싸우는 건 조금 그런데 얘 바닥도 잘 안 보이는데 이 2패가 있었어 두 마리로 끝인 줄 알았더니 세 마리네 네 마리나 오는 거 아니야 다시 아 아 아 아 아 그만 그만 아 아 어 어 뭐지 방금 때리는 맞는 모션 아니었나 아이고 맞는 모션 아니었나 가까이 붙었을 때 공격을 피하고 때려라 공격을 피하고 때려라 다시 아 아 나 정말 돌겠네 아 아 아 아 이게 아 살짝만 붙어도 이게 아 이거 공격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자꾸 붙는데 아이씨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방금은 몸에 그냥 부딪혀서 죽은 거라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또있어 아 쉽지 않은데? 4마리? 지금까지는 4마리? 5마리? 마지막에 막 엄청 큰 새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 아 근데 이거 피읍은 되니까 아 아 공격해야 차니까 심지어 한 대 맞으면 한 칸이 없어지니까 아 또 맞아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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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완료 두 개는 어디로 가야되지? 뒤로 돌아가야되나? 아랫길이 있긴 했거든? 오 이쪽이네 일로가서 내려가서 가! 저리가 나이스! 잘한다 실패 어이구 어이구 헉! 아래가 점점 시뻘게 지는데? 그쪽으로 가? 난 내려가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거지? 그냥 내려 찍는 건가? 아 맞네 아까 그럼 방향이 안 맞았었나봐요 아이고 천천히 정확하게 가운데 찔러야됐나보네 오 오 오케이 후 후 잘한다 내봐 오 오케이 하나 컷 잘한다 그렇지 두번째 꽃을 피웠습니다 두번째 꽃을 피웠습니다 네바가 능력자네 어? 그로기 넣어주는 거 너무 좋은데? 어? 근데 공기가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어? 아 그쪽이 아니야? 길도 알려주네 길도 알려주네 똑똑해가지고 아 오 오 오 오 오 여기 간 다음에 또 또 물어뜯고 있어 내봐 진정해 쓰다듬어 주자 내가 자꾸 엉덩이를 쓰다듬었어 아까부터 아까부터 계속 엉덩이만 쓰다듬었네 머리도 좀 만져줘야 되는데 아이고 잠깐만 그쪽이 먼저가 아니었네 길을 잘못 들었어 이쪽이구나 저쪽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길이 여러 갈래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 설마 아닌데 어떻게 가지 어디가 길이지 이쪽이 길이 맞을까요 저쪽 올라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이 없는데 일단 올라가 봐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뭐야 올라가 지네 올라가 지는 거였네 막혀 있는 건 줄 알았어 오우 어? 뭐지? 잠깐만 어디로 길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오른쪽 위인가? 왼쪽은 멈추는 건 없고 이대로 만약에 올라가 본다면 여기서 저기까지 점프가 안 되는데 여기는 내가 내려온 길이라 뭘까?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나 왜 모르겠냐고 움직이는 도중에 올라타야 되나? 그런 것 같죠 느낌이 왠지 그래 아 아 아 오케오케 알겠다 알겠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알겠다 알겠다 똑딱똑딱 버리는 거 보니까 이거 시간 싸움이네 내려와 내려와 내가 아까 중간에 갔을 때 이 가운데로 뛰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때리고 올라간 다음에 가서 점프 아 일단 올라가 봐 아닌가? 아 잠깐만 그냥 바로 뛰었어야 됐나? 이렇게 가야 되나? 여긴 근데 갔던 데잖아 여긴 아닌데 오른쪽으로 밑으로 가야 되나? 잠깐만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저 위로 잠깐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오케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이스 오늘 혹시 뭐 경기하나요? 밖에서 소리 지르는데 마지막에 저 갈라진 산으로 갈 것 같아 오 오 징그러워 힐 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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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부터 점점 감염된 게 올라오네 도마방 이제는 그가 빠져나오는 사람 안 돼 곧 발매도 도마뛰고 도마나도 되잖아 도마방 아 저 옆에 길이 있었네 아 옆에 길이 있었네 그 길을 못 봤네요 제가 침착하게 침착하게 옆에 왼쪽 길을 못 봤어 네바가 가는 길을 제대로 봐야 돼 네바가 그래도 길을 알려주고 있어 조금 자비롭긴 하네 아 이게 안 올라가죠 아 이게 이게 거리가 이렇게 된다고 발판이 엄청 작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못 본거고 밟으려고 했더니 또 안 밟아지네 제발 이번에 성공하자 올라가 올라가 나무가 진짜 크다 아 뭐야 이거 신전까지 가는거 아니야 이정도면 하늘 뚫고 올라가겠네 가을 파트 완료 가을 파트 완료 떨어졌어 완전히 폐후가 됐는데 숲이 잘 따라와 네바 여긴 어디지 내가 있던 숲이 맞는 걸까 돼지 저 검은 존재는 뭐야 돼지도 감염됐어 돼지 등에 이상한 물집이 생겼는데 아니네 원래 있었네 진정해 돼지 죽었어 죽으면 꽃이 생기거든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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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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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이리와 조금만 진정해 옳지 착하지 네바와 애정을 쌌습니다 많이 만져줘도 도전 과제가 있네 진정해 진정해 이제 가지네 시체에 달라붙어서 먹는 거야? 헐 시체에 핀 꽃을 먹고 있어 닭살 돋아 싱그러워 막 조정도 하네 아이고 아 이 반에서 나올 때 죽이면 되는구나 슬퍼하지마 괜찮아 네바 울음이 그래도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은 하네 기생수 느낌도 나네요 개체가 한 마리뿐인 건가? 네바 같은 종족이 어 그래도 이 사슴 괜찮네 새끼 사슴 있지 않았나? 네바 한 번씩 만져줘야 돼 지질 때마다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 지질 때마다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아 또 뭐 뭐 뭐 뭐 뭐 풀타임도 있어? 가자 저런 건 조심해야 되겠네 오지마 돼지 시체 지켜 안 돼 안 돼 안 돼 나와 이 자식아 돼지로 적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맞네 그러니까 다리가 없어 저건 또 뭐지? 나비? 얼굴이야 나비가 나비가 얼굴인데요? 얼굴돌이가 날고 있어 저건 잡아야 되는 건가? 점점 맵이 안 보인다 칭그러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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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다시 아니 이걸 떨어지네 아 잠깐만 두려워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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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은 공격 안 하잖아 어차피 공격에 두려움이 공격에 두려움이 잘한다 가자 위를 올라가야 탈출을 하지 여긴 약간 지하세계 같기도 하고 새들도 다 죽었어 이정도면 죽음의 신인데 보스다 아 몸에서 나오는구나 오는 거다 오는 거다 오는 거다 아 추 West 쟤네들이 동물 시체에 들어가니까 점점 점점 뿌옇게 보여 점점 어두워져요. 맵이 시야가 흐려져 뭐야 아이고 저런 아 뒷발에 채웠어 아 뒷발 기준인가 아 아씨 다시 할게요 으아아아 다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춰봐 타이밍만 쳐서 글러도 아 한 번씩 아 점프를 해야 되는구나 점프를 해야 되네 그래도 걸렸어 그래도 걸렸잖아 3마리 아 이게 맞아? 아 뭐야 그냥 들어가는 줄 알고 아 일단 3번인 것 같거든요 됐다 오휴 진정하고 얘도 정화시켜주지 그냥 가네 뭐야 잡혔어 네바가 처리했어 고마워 네바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 이제 이걸로 공격한다고? 오 오 오케이 이제 네바를 조종할 수가 있는 사거리 진짜 길다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네바가 해주겠는데 이 정도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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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사거리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오케이 뭐지 양배추 양배추 같은데 잘했어 굿 공격할 수 있는 부분만 공격하는구나 무장위로 던진다고 되는게 아니네 미안 물어 그렇지 근데 가만히 둬도 공격을 하다보니까 굳이 막 억지로 쓸 필요는 없을지도 공격cher 눈 부수يت 프로로 공격 막 모 공격 공격 잘되면서 erd 니 야 굿 굿보이 잘했어 멀리 있는 애는 확실히 네바가 처리하는게 아냐아냐 앞에 있는 애들로 처리하고 이 옆에 길은 왜 필요하지? 여긴 왜 필요한거지? 확실한게 저 흰꽃에 뭐가 있어요 내가 봤을땐 저 어려운 곳에 계속 저 빛나는 꽃이 있는거 보니까 저거 뭐 있는거 같애 한 번을 못가요 한 번을 너무 어려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한 번을 못가 아아 아 이거 길이 그래픽이 헷갈려 꽃잎이랑 끝이랑 거리가 아 아 야 이거 이 시간 안에 어떻게 가냐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이렇게 아 다시 아 이렇게 와 씨 피지컬 아 아 오 오우 하 크 큰일날 뻔했다 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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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같애요 저게 뭐야 어떻게 싸워야되지? 아 댕댕이로만 싸워야되나보다 이거 댕댕이로만 싸워야되나보다 길이 짧을텐데? 길이 짧을텐데? 안돼! 시간이 없어 아씨 와 타임어택이야 타임어택 밑에도 싸워야되고 위에도 싸워야되 대박 풀타임 찰 때마다 던져야되 아 됐다 어휴 됐다 굿 빡세네 정화아 가자 계속 계속 눌러야돼 계속 어이구 큰일날뻔했다 어이게임 피지컬게임이네 진짜 미치겠네 어이게임 피지컬게임이네 미치겠네 아아 맞네 아아 알겠다 알겠다 저 뒤에걸 한 번 더 활성화해야되네 아아씨 아아 아아 자 아아 다시 집중 잠아 잠아 오우 빡세구만 빡세 그래도 원리 한번 이해하고 나서 어렵지 않게 됐어요 그래도 아 뭐야 또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져 오 아까 봤던 그 사슴 아니야? 얘네도 결국 죽은 거야? 뭐야 오우 몇 개나 달려있는 거야? 아이고 너무 빨리 뛰었다 오우 조졌는데?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아 아 내 발을 한쪽으로 날려야 돼 와 갑자기 공속이 엄청 느려졌어 아 아 아 집중 집중 내봐 아 내봐 니가 그쪽으로 가면 아 아 내봐 그쪽 아니야 아 진정해 진정해 아 진정해 진정해 아 내봐 그쪽 아니라고 아니 진짜 하나 먼저 없애자 오케이 내가 내가 때리는 거 말고 그냥 한 마리 먼저 없애는 걸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둘 다 두 마리 남았어 오케이 둘 다 두 마리 남았어 어 어 어 뭐야 아 얘 한쪽 두 마리인가? 아 방금 어 뭐지? 아 아 아 늦었다 아 아 아 이거 내봐 날라가는 키 오른쪽 아 오른쪽이라고 자꾸 딴 거 눌러 바라보는 방향이 갑자기 여기보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쪽으로 공격해가지고 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봐. 먹은 거 다 토해냈다. 해방됐어요. 감염되면 살리지는 못하고 영혼을 해방하는 그런 느낌이네. 내봐 어디 갔어? 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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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라.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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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들이 잔뜩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려가 그림자 세기로 내려온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같은 것 같으니까 오른쪽부터 어 뭐지 시체가 산으로 쌓여있는데 왼쪽부터 가자 왼쪽 오른쪽 상관이 없었네요 오 징그러 이상한 소리나 머리가 이상한데? 머리가 엄청 큰데요? 꽃이야 폭발하는구나 폭발하는구나 계속 불러봐 사슴이야 어 그러네 네바 엄마 같은데 맞네 사슴이 아니라 네바 엄마 맞네 네바 엄마인데 네바 아 아 아 약간 영혼을 가두는 곳인가 여기 지옥 같은 곳인가 봐 네바 여기 있다 네바 여기 있었구나 네바 여기 있었구나 오 가있는데 가자 일단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좀 봐야되겠어 어 오... 포탈이구나 오케이 저렇게 생긴건 포탈이구요 뭘까? 아 오케이 이렇게 아! 아씨 뭐야 못봤어 오케이 들어가서 아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오네 어어어 아깝게 왼쪽으로 나오면 벽타고 오케이 이렇게 가서 아 가온다 워어어어 아 아 대박 울어 됐다 터진다 헉! 엄마 몸에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 잡고 있어 대박 붙잡고 있어 대박 붙잡고 있어 어후 대박 엄마야 엄마 헉! 마마 마지막 보스가 엄만가봐 아 아 들어가지 말걸 그랬네 혹시 몰라서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는거 아 아 맞네 저 하얀꽃이 뭐가 있네 저 포탈 다 통해서 가면 저 하얀꽃으로 가는거 같은데 확실히 자연꽃이 뭐가 있네 도전 과제든 뭐든 있는거 같다 아 체력 강화인가? 근데 너무 어려운 곳에 있어 안 먹어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안 먹어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근데 여기 세이브 포인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쳤어 아 아 아우씨 와 무서운 곳이네 작게 얘기하는거 보니까 여기서 조용히 해야되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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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목숨 한개였지 까먹고 있었어요 아 오히려 좋아 목적 3개 아 세바 불어 아 다행이다 힐좀 줄래? 고마워 큰일날뻔했네 죽으면 어차피 금방 다시 할 수 있어가지고 봐봐요 만약 여기서 가는거라면 어떻게 가냔 말이지 이런거 먹으려고 네바가 먹어주는게 아니잖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음 높이도 안되는데 뭘까? 저 꽃 뭐 있는데 옆에서 저거까지 깨야되는건가? 아님 밑에 갔다와야되나? 저 꽃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 다 입 벌리고 있어 내가 움직이면 움직인다 이거? 양옆으로? 양옆으로? 어? 오케이 이따 하나 클리어 어떻게 가야될까? 어 먼저 해 아 그렇지 제일 가까운걸로 한번 한번 아이고 하나밖에 안 터지나? 뭐 집어던지는걸로 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어 어떻게 하는건가? 어떻게 하는건가? 안 터지네 아 길이 있었구나 막혀있는건줄 알았는데 아 이거 무슨 나는 계속 딴짓거리하고있는데 막혀있는공간인줄 알았어요 순간 잠깐.. 어 잠깐만.. 아 거리가 안다는데? 올라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설마 저 터뜨리는 걸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였나? 아닌데.. 아 맞다.. 아까도 그렇게 갔으면서.. 그쵸? 아까도 그렇게 갔으면서.. 그쵸? 아 됐다.. 하핫 엄마.. 엄마가 보고 있어.. 엄마가 보고 있어.. 어.. 갇혔어.. 갇혔어.. 아.. 야.. 아.. 아.. 아야.. 네.. 아.. 의존하지마 피읍해 피읍 아이야 둘이 합동으로 때리면 어떡하냐 괜찮아 내봐 정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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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얼굴 꽂힌 해 있잖아 어 그거 같기도 하네요 그 데바데에도 있는 그 살인마마라는 거죠? 어 됐다 이제 드디어 알 수 있어 이게 뭔지 어? 수집요소잖아 맞네 이거 수집요소네 맞네 이거 수집요소인가 보네 도전과제를 위한 수집요소 인가 봐 체력 정도면 먹을 수 있게 해놨겠죠 어쩐지 체력 체력일 리 없지 그냥 수집용이었어 방으로 가르기 자 봅시다 위를 벌린다라 한 번 더 때리면 원래대로 간다 아하 밑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자 피지컬러도 생각을 해봅시다 들어가자마자 쳐도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이쪽 먼저 지는 것 같은데 아 천천히 천천히 위로 바로 올라타야 돼 오른쪽 위로 바로 올라타야 되거든요 쉿 간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치느냐 네바가 치주면 오케이 됐다 굿 이 정도면 하데스 만나러 가는거 아니냐? 엄마 찾아 어 네바 엄마 찾아 하데스 만나러 가는거야 이거 제메테르가 자기 딸 만나러 가는거 처럼 오 안돼 아니야 네바 같이 싸우는게 더 좋았는데 어 나오긴 하는구나 아 몸에도 들어가긴 하는구나 네바랑 같이 다녀야 되겠다 어 네바랑 같이 다녀야 되겠어 아 이렇게 하면 몸으로 들어오네 네 잘 다녀야겠다 이제 네바가 길 안 알려줘 진정해 네바 물어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잘 보고 가야되겠다 한 번씩 던져봐야지 한 번씩 던져봐야 돼 그래야 길을 알 것 같아요 아.. 아 오케이 아 네바 좀만 참아봐 아 네바 좀만 참아봐 기다려봐 네바 좀만 참아봐 그냥 가는 건가? 너 그냥 가는 거였군 미안 네바 그냥 가는 거였어 그냥 가는 거였어 돌아와 여기가 맞을까? 여기 뭐지? 어 뭐가 너무 많아서 한 번씩 던져봐야 될 것 같아 붉은 달 붉은 달 저 안으로 못 들어가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 이로 가봐 아 아 이거 물게 하고 오 오 잠깐만 떨어지..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면 저 위로 나오고 아 아 진짜 피지컬이네 이거 잠깐만 아 아 아 아 잠깐만 다시 다시 아 이게 안 들어가? 아 아 됐다 돌아와 오 오우 길을 잘 봐야 돼요 이거 이래서 던져봐야 된다니까 어떻게 가야되지? 어떻게 가야되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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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위에서 뛰어야되나? 오케이 돌아와 네바 안보여 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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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바도 원래 안 보이는구나 와 진짜 세빨같아 슬퍼 아 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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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아이고 됐어 됐어 죽지 않았으면 됐어 잘했어 가자 뭘까 길을 좀 안내해줄래? 어디로 가야되는지 네바가 물려있는거는 조명 역할이네 네바가 저렇게 물려있는게 물고있는게 조명 역할인거네 길을 밝혀줘야되니까 저기도 꽃있네요 저기도 꽃있네요 아하 아니고 아니구 옆길이 아니 저 살짝 저긴가 아니네 아 오른쪽이구나 아 아 아 했다 아 어우 빡세다 빡세 엄마다 아이고 아 나 진짜 자리를 잘못 잡았어 자리를 잘못 잡았어 아이고 아 아하 그만 그만 짐으로 약간 팽이보석같아 이 이런 공부까지 하단 garden 아 집중할게요 아니요 아 이거는 어떻게 피해야되는 거야? 체력 하나 좋죠? 체력 하나 채울 정도는 되네 아니 이게 뭐야 체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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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다시 아 점프를 이걸 왜 못피하는거야 아 너무 가까이 갔다 아 안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점프했잖아. 점프하지 말고 저건 그냥 굴러야 할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뭐야? 뭐지? 뭐지? 가을 파트 3 완료. 이제 겨울이네. 꿈속이었나봐. 내 밭하고 달린다. 우와. 그러고 보니까 내 밭 좀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시간 지났수록 조금씩 커지잖아. 아, 내려야 돼? 안 올라가지네. 빨라서 좋았는데. 빨라서 좋았는데. 내바가 진짜 많이 컸구나. 이거 봐. 이거 봐. 겨울 되니까 내바가 엄청 컸어. 덩치가 엄청 커졌어. 이제는 나보다 훨씬 크다. 이제는 나보다 훨씬 크다. 너 나 때릴 때 네바가 같이 때려주는데? 네. 가자. 내가 그대로 싸워지지 않고 내려지네. 그치. 아니. 아멘. 그니까.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저 수집 녀석을 다시 도전해 주세요. 지금 이 순실의 정보가 아니라, 음.. 못할 것 같애 못할 것 같애 그냥 가야겠다 쿨하게 포기! 아 뭐야? 저.. 이 돌머리 뭔데? 아 뭐야? 저.. 이 돌머리 뭔데? 뭐야? 울고있어 울고있어 됐다 울고있어 됐다 머리가.. 돌에 끼.. 아이고 돌에 끼여가지고 나오네 아 제발 좀 꺼내주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 머리가 꼈어요 이런 자 뭐야? 어? 아까 그 왕이다 아까.. 아까 그 그림 저항이야 또 너야? 또 너야? 또 너야? 난 살아있는 거야? 여긴 또 어디야? 두 개? 무슨 강같은데? 여기 왼쪽부터 갈까? 아니.. 아니.. 오른쪽부터 가자 그냥.. 여기다가 마지막 보스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엄마.. 위에 얼굴 있어? 몰랐는데 위에 얼굴 있다 산에도 눈이 덮였네요 산에도 눈이 덮였네요 겨울이라서 보이네 눈 덮인게 동료들이 있어? 네바 혼자가 아니야? 피지컬 한 번 더 도전? 이건 피지컬인데 말 그대로 진짜 피지컬이다 이거 와.. 점프가 두 번이 안 돼 이게? 떨어지자마자 아.. 너무 빨리했다 가자 쿨하게 포기 아.. 저건 해볼만 했는데 가자 올라가야겠다 어? 여기도 수집요손가? 네네 네네 아니네 아잇 네바 물고 있어 끈적 콜 vacant 모든게 다 부셔지나? 오.. 아우.. 아우! 아! 아.. 야씨 지금 물고 있을 때 때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두 마리가? 이걸 두 마리가? 하나 두 마리 나오면 하나를 물고 있어야 되겠네 I won't 머리가 무거워서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차라리 둘이 마주보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어휴 야 아 기왕이면 들어가도 되는데 이걸 생각도 못하고 떨어졌네. 저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우와아 뭐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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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꽃 피울 때가 안 된 건가? 더 가야 되나 보다. 우와 소금 사막 같아. 오케이 오오 반대쪽에서 나와 밑에 보고 싸워야 돼. 밑에 보고. 따라와 약간 소금 사막 같지 않아요? 소금 사막 이렇게 보인다며. 가본 적은 없지만. 돋는 없으면orro. 잠시만요. 모를 줄 알았어 어 잠깐만 글쎄 한권 순서대로 해야되나? 어 됐다 밑에 보고 해야 돼 바닥이 깨져있네요 무스터다 아 반대로 반대로 반대 반대 점점 전투 난이도가 높아져 아 반대로 아 반대로 반대로 아 헷갈려 아 아 헷갈려 아 어지러워 헷갈려 어 진짜 어렵다 자꾸 반대를 봐 알면서도 알면서도 자꾸 반대 봐요 어 큰일날뻔다 아 약 1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침착하게 어 됐다 어 헷갈려 괜찮아 괜찮아 하나 성공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지 잘했어 이런 느낌이면 여긴 또 하늘인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하늘인 것도 이상한데 확실히 거울인 거 보면 뭔가 뭔지 모를 이면의 세계였던데 이게 누구의 이면 세계인지를 아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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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가 안 되네 점프가 안 되네 점프가 안 되네 아이쿠 여기... 저 앞으로 그냥 뛸까? 그러네... 안되네... 네바 있는 데까지 바로 뛸려 했는데... 밑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여기 있으면 어떻게 가지? 네바 혹시 여기서... 가는 방법을 알고 있니?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서 돌아가... 돌아서 가야 되겠는데? 아... 아... 어떻게 뛰어야 되죠? 안돼! 뒤로 가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서 가야 돼, 뒤로 가서... 어... 여기 가서...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 되네... 아... 됐다... 아...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가고... 간 다음에... 어... 잠깐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오... 그렇지... 빡세... 위아래로 봐야 돼, 위아래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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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점프가 안돼? 이게 점프가 안돼? 바로 점프하면 되는데... 바로 점프하면 되는데... 오! 오! 어머 여기 벽 뭐지?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방금... 아... 이거 위로 바로 못 올라가니까... 아... 거울이 양쪽이구나... 아... 거울이 양쪽이구나... 아닌데... 아닌데... 저쪽... 잠깐만... 여기가 여기잖아...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 지금 굉장히 헷갈리네... 천천히 천천히... 오... 천천히 천천히... 이 위로는 바로 안 뛰어져서...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 한 번 더 뛰어야 돼가지고... 거리 가늠이 안되서 그랬나보다... 대쉬 생각을 못했어... 똑똑하시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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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가자... 가자... 돌아가자... 아.... 아... 여기만 좀 이렇게... 자르고 싶다... 이렇게... 어...! 여자친구? 남자친구? 우리 네바 여자야? 그럼 저 남자친구인데 보니까 네바가 수컷 아니 네바가 암컷 같은데 저 여자애가 제가 남자애가 아니라 여자애가 아니 제 남자애 같은데 뭔가 약간 갈기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사자 같은 느낌 나는데 네바 여자애 같은데 가는 거 맞나 이쪽으로? 종족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네 뭐 무리가 있나? 다른 아이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 다 했어 이쪽으로 가봅시다 저 새도 뭐 있네 이거 뭐 수집 물어? 네바 오 저 뒤에서 보고 있다 근데 쟤 뿌리 안쪽이 없네 아 뭐야 또 잡혔어 네바 아이고 오 개쎄 오 완전 쎄 네바 네바 괜찮아? 오 뭐지? 오 네바가 남자친구를 찾은 건가 우리 네바가 남자친구를 찾은 건가 어이 또 피지컬이네 약간 여기는 꺾는 그런 게 많네 이 자체가 이렇게 꺾는 피지컬 따지는 루트가 많네 저 꽃 같은 경우는 수집하는 게 진짜 많다 혹시 모르니까 저기 잠깐 올라가 보자 몬스터 나올 수도 있어 또 위쪽에 몬스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네 아야 아 아 젠장 내봐 새는 못 잡니? 아 새는 안 되네 아 아이고 얼씨구 얼씨구 괜히 왔나? 아니야 그래도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잡아야지 새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새는 저 위에 올라가서 잡아야 된다 아 아 피는 뭐 계속 채울 수 있으니까 피는 뭐 계속 채울 수 있으니까 아 아 아 밑으로 내려가 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 아 아 왜 밑으로 점프가 안 돼지 자꾸 자꾸 떨어지지 primarily 야 그 누가 안 되나 아 그냥 몬스터를 만나서 싸웠을 뿐이다 끝 아 근데 또 뭐 이런 꽃을 피우면 엔딩이 달라지고 그러나? 그러면 또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그러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여긴 뭔가 약간 이쪽은 완전히 그거 같네 먹물로 그린 숨업 담채와 같은 세계 느낌 여기도 하나짜리가 있네 아 반대로 눌러야지 어? 옆에 달려면 뭐가 좋은 거지? 이쪽은 맞는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걸로 이렇게 부서지는 거면 잠깐만 다시 붙네 아 이미 내려왔으니까 그냥 가자 올라가라 내가 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네바는 튼튼해서 괜찮아 아 다시 됐다 오 여기 예쁘다 여기 예쁘다 그렇지 잘 만들었어 게임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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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쿨타이밍이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던질 수도 없네 쿨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지루타이밍이 있어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데? 아 쉽지 않은데 나도 막을 순 있거든요 아니 나는 못막네 어쨌든 어쨌든 네바가 부숴야 되네 점프에서 피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네 내가 부실 수 없네 아 진짜 미치겠네 못해 왜 이렇게 쩝가아라 아 아 너무 빡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왜 앞에 저 거지같은게 하나 있어 아니 미친 돌깨라고 던진건데 왜 앞에 그림자가 하나 더 있는거야 미친이네 아 이번에 좋았는데 부딪쳤어 아 이번엔 좋았는데 아 됐다 천천히 침착하겠어 또 있을거야 없어?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이스 어 방금 좀 어려웠다 잘했어 피지컬이 가미된 요소 아 안 올라가 지는데 잠시만 어음 잘하 아 아 알겠다 저 끝까지 아 순서 아 순서 아 순서해 저거 이거 두개를 부수고 가야될거 같은데 아 아 아 패드라서 정확하게 방향 조준이 안되네 야 이거 시간차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그냥 점프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이렇게 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가는게 아니면 이렇게도 안되는데 점프가 아닌가 이게 되게 빨리 막혀요 아니면 대각선 위인가 높이가 안되는데 이 아래를 부순다고 이게 밑으로 내려오진 않으니까요 뭘까 어떻게 할까 아 느낌이 좀 문다 아 아닌데 뛰어가는 도중에 두 번은 안될건데 아 잠깐만 오케이 아 너 아니야 아 까비까비 이렇게 가야되 이렇게 가야되거든요 아 안돼 순서 순서 서순 서순 아 너 아니야 아 아 다시 아 타이밍이 안맞네 아 타이밍이 안맞네 점프를 뛰고 점프를 뛰고 아 앞으로 가서 네바한번 더 누르고 그래야되는데 아 잠깐만 아 쿨타임이 안맞냐 대시를 해도 일단 네바쿨이 돌아야되는게 문제라 네바쿨이 바로 들어가지가 않아서 떨어지기 전에 일단 해야되니까 아 아까 부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을때도 똑같아서 봐봐요 아이고 아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잇 잘해놓고 잘해놓고 뭐하는 짓이야 잘해놓고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잘해놓고 다 잘해놓고 점프를 한번 뛰고 아 올라갔잖아 올라갔잖아 연습하려고 연습하려고 나 아이고 나 연습하려고 그러는거야 연습하려고 계속 죽길래요 아 점프를 다 써버리는게 문제네 잠깐만 아 점프 한 번만 해 한 번만 아 됐다 그렇지 아휴 드디어 됐네 어렵네 어렵네 도루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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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깨를 잡아야 돼 몇 개를 잡아야 돼 밟고 가기에는 너무 높은데 잠깐만 아하 난 무시하고 가는거군요 굳이 부시지 않아도 됐네 바보 네바가 퍼지고 나서 근육이 좀 탄탄해졌나봐 이런거 바로 부술줄 아는거 보면 올라가지지가 않는데 올라가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올라가야될까 어떻게 올라가야될까 음 아예 안올라가지 아예 밟는 곳이 없는데 뭐지 길이 여기가 아닌가 아니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쪽 아니야 어 아니 내봐 어 어 어 뭐지 올라가기 높이가 안돼요 너무 높아 달려가기 달려가기 더블 점프가 되려나 달려가기 자체가 없어서 애가 이 친구가 달리기 키가 없어요 달리기 키는 구르기밖에 없어서 오 또 뭐지 또 뭐지 막혔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조형물이 아니라 밟는 거였구나 어쩐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아 뒤에 잘 안보였네 저도 뒤에 못봤어요 못봤어요 아 이거 올라가는 곳이구나 나도 그냥 조형물인 줄 알았어 하하 조형물이 아니라 밟는 곳이었네 이게 이게 마지막이 이긴 하겠지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가자 가면은 그 새로운 친구 있을 것 같애 어 어 뒤에 있다 같이 달리고 있어 같이 달리고 있어 빨리 달려 숨차가 아 제가 공격키를 누르고 있어서 이게 좀 더 빠르거든요 대쉬 공격이 대쉬거든요 하하 그래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 없어졌어 같이 달리다가 어 앞에 있다 어 어 도와줘 나 너무 많은데 나 너무 많아 어 됐다 휴식 휴식 힐링 힐 어 됐나 약간 동료를 만나서 기뻐서 그런거 아닐까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위치 바꾸는거 없는거 보니까 그냥 올라가도 되겠네요 점프 잘 해야되겠는데 천천히 그렇지 최대 사거리네요 최대 사거리 저 이상한 풍선은 뭐야 어 그때 쫓아갔던 나비네 뭘까 위를 타고 올라가야돼 어 밟고 가는건 아니야 아하 터트리면서 올라가는거네 그냥 밟는건 아니구요 빡센데 gerne 아씨 잠깐만 아씨 잠깐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아씨 그게 아니라 개씨를 오 근데 너무 먼데 너무 멀어서 괜찮으려나 하...깝게 해 하...방향맞추기 어려운데? 방향맞추기 어려워요 이거 됐다 조금 멀리서 해도 되네요 사거리가 짧아서 가까이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멀리서 해도 되네 나 이런 피지컬 못해 나 이런 피지컬 잘 못하는데? 아...잠깐만 다시 왼쪽... 벽에 붙어야돼 아...다시 아...거리가 안다네 어...잠깐 다시 다시 아...이거지 아...이거지 아...이거지... 아...이거지... 너무 바깥쪽으로 나갔어 아...다시... 아...이건 잘못했다 다시 다시 오...이거지... 그럼...이거지... 엔...이거지... 이어...아...이거지... 그 다음에 오케이 됐다 어려워 오우 잠깐만 길을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지 아우 놀래라 저기 아씨 아우 못된다 하아 야 이거 피 채우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피 채우자마자 하나 없애버렸어 아 다시 아 아 아 아 아 궁중부양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 거리가 점점 짧아져 아 아이고 쓰읍 이게 저거 풍선이 터지면은 점프가 안되고 대시만 되거든요 점프가 한번밖에 안되가지고 점프가 한번밖에 안돼가지고 아 어렵네 하하 앗 꼼꼼 아 두 번 뛰는거 안되나 아 저기까지 어떻게 가냐 아 잠깐만 아 알겠다 왼쪽을 가지 말고 아 그럼 거리가 안 나오려나 아 죽었다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안되나 거리가 짧을 것 같기도 하고 걷기 시별리라고 되어있는데 거짓말이라고 걷는 건 맞잖아 달리는 건 아니거든 얘는 달리기 키가 없어서 안되겠다 안되겠다 해보려고 했는데 옆으로 튕겨나가는 거 보니까 안되겠네 위로 점프가 아니라서 아 됐다 아 됐다 타이밍이 중요해 타이밍 가자 또 나왔어 정체가 뭐야 도대체 너 자꾸 땅을 부술라 해 오우 쉣 이건 또 뭐야 오우 오우 그렇지 피하고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피하고 와우 위로 가야되는데 떨어졌어 아씨 와 거리가 대시를 썼어야되는데 대시가 안돼가지고 대시를 눌렀으면 됐는데 제가 대시를 안눌렀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 대시 누른다고 좀 더 빨라지고 그러진 않네 다시 대시 있지마 대시 부시기 부시기 공격이랑 대시랑 다시 최대한 최대한 멀리 같이 아아아아 대신 대신 빨리 빨리 애들이 물었어 빨리 눈 찔러 나이스 드디어 처리한 건가 오 다시 살아난다 숲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내봐도 엄마만큼 자란 건가 아직 짝은가 풀이 한쪽이 없는데 보내준다 아이고 그래서 짝을 찾았으면 보내줘야지 잘 가내봐 개화 겨울 파트 1 완료? 또 있어? 이 하얀 눈보라 속을 혼자서 내가 움직이고 있어 내가 움직이고 있어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위로 올라가는데 어? 여기 시체들이 있다 조각상 지나서 조각상 지나서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지? 어디 가는 거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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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비켜 아 이제 내부 없이 싸워야 되는 거야? 끝난 거 아니었어? 아 아야 아 나 미치겠네 내봐 내봐 돌아와 난 널 사용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너 없이 내가 싸워야 하는 거니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그냥 가운데 있는 게 나으려나? 아 아 아 돌겠네 진짜 아 아 점프 아 점프 눌렀잖아 점프 눌렀잖아 미치겠네 귀의 녀석들 오 귀의 녀석들 오 아 아 이게 맞았네 아 아 아 아 나 진짜 돌겠네 이씨 하 위로 올라가면 손이 나오는 건 처음 알았네 아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위에서 내리 찍는 걸 해야 되지 아 돼야겠어 내리 찍는 걸 해야겠어 아 아 살짝만 닿아도 저 모양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울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를 끌고 오자 그냥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올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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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찍는건 진짜 아 됐다 천천히 내바도 없어서 힐도 안준단 말이야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갈 수가 없는 높이인데 계단도 아니고 아 뭐지? 어떻게 가야되지? 아아 이렇게? 조금 안보이긴 해요 똑같이 하얀색이랑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으악 오케이 됐다 산에 산 꼭대기까지 가는 것 같아 산 꼭대기까지 가는 것 같아 산 꼭대기까지 가는 것 같아 못해 하나도 안줄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아직은 안줄게 한 번 쳐 한 번에 못 가니까 이런 걸 만들어놨겠지? 어? 이건 어떻게 올라타야 되지? 오케이 됐다 구르는 게 더 빨라 굿 뭐야 똑같이 생긴 사람 개많아 아 다 쳐내야 되는 거였어?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피한 줄 알았는데 맞았어? 피한 줄 알았는데 맞았어? 바닥에 나오는 거 피한 줄 알았는데 얘를 찝찝하니까 가는 길에 한 번씩 다 죽어야겠다 죽어야겠다 나중에 살아날까봐 어? 고개 들 때도 아 고개 들 때 걸리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한마리 없애기가 아이고 하나 콕 아야 나이스 이 정도는 아이고 이 정도는 쉽죠 오히려 조그만한 애들이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은 쉽군요 몬스터가 나올 느낌인데 몬스터랑 싸울 것 같죠 한바탕 몬스터랑 싸울 것 같네요 몬스터랑 싸울 것 같네요 몬스터랑 싸울 것 같네요 몬스터랑 싸울 것 같네요 아아 잠깐만 아우 안주고 왜 아 이게 날개 끝자락에 맞아 아냐 이게 날개 끝자락에 맞네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제일이야 아이고 떨어져 있나 죽어 그렇지 굿 아 아 뭐야 아니 저거 봐라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지? 제가 중간에 쓰고 그러는 애는 아니잖아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되는 건가? 저 위에 올라가는 건 아닌가 봐요 저기 신경 쓰였나 나이스 그냥 이동시키는 거였어요 성적하게 가자 아니 이런 암종이? 이 정도면 산이 아니야 진짜 신전파 하는 게 맞다니까 아이 미친 마지막까지 그냥 보내주질 않는구나 또 나오네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점프킹이다 점프킹 이걸 타고 올라가네 저게 몇 개야? 와우 징그러워 헉 떨어진다 시체 투성인데요 먹고 있어? 이제 제대로 싸우는구나 제대로 싸우는구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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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식 아! 오! 조식 봐라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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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오! 뭘 쳐! 헉! 조식 네바! 도와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네바가 올 줄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네바 잘한다 어어 어어! 아! 아! 아씨 구르려고 했는데 아 진짜 다시 아씨 어우! 사거리가 길어 아씨 앙 아! 바느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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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떨어지네. 제가 밀어가지고 자꾸 밀어 제가 처음에 던지면 안 되겠다. 네바를 네바가 오래 물고 있지는 못하겠네 아! 아 이게 몸에 부딪혔네 다시 집중할게요 반박자 아 자꾸 몸통 퍽치기를 해. 내가 앗 너무 빨리 움직였다 날씨 나이스 이제 진짜 죽일 때가 왔어 안돼 또 죽인다 또 죽인다 깨진 틈 사이로 공격한 것 같은데 네바 괜찮아 네바가 괜찮은게 아니라 내가 안괜찮네 엔딩? 안 죽었는데? 네바 눈 어떡해 돌아왔네 잡았네 해결했네 스푼 온 상태로 돌아왔어요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으로 바뀌었다 겨울 파트 2를 완료 오 봄이다 엔딩이 아니었어 이제 진짜 봄이야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라스트 파트? 그래서 여름부터 시작했구나 어쩐지 사계절 다 나와야 되는데 맞네 봄이면 엄마랑 같이 있을 때네 맞네 엄마 어 설마 지나서 봄인가? 우리 네바가 엄마가 된 거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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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달라 부르마? 이름이 부르마 같은데? 어? 아이 이름이 부르마야 부르마 같은데? 부르마 부르마인 것 같아 부르마 부르마 아이까지 낳았네 오오 숨 예쁘다 또같이 물 먹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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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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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부르마 엄마한테 돌아간 것 같은데 왜왜왜 색깔도 아빠랑 닮아가지고 회색이야 회색 엄마는 하얀색인데 아빠 닮아서 회색 털 갖고 있어 가자 아빠한테 가자는 거야? 귀여워 맞는 것 같아 부루마 다시 돌아가? 잠깐엔 산책 정도인데 교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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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내봐 색깔이 저런 거 보면 아들 같은데 어휴 개구쟁이 엄마도 물 먹고 가자 타기 안되네 어딨어 사슴이랑 놀고 있어 어 엄마가 무시하고 가는데 따라오래 엄마가 부르잖아 가자 올라와 빨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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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진짜 저렇게 조그만한 애가 어떻게 이렇게 커지지 성장이 엄청 빠른 내바만 봐도 성장이 엄청 빠른 건 알겠는데 1년 사이에 이만큼 크는 거야 할 수 있어 뛰어 할 수 있어 이리와 오케이 신났다 신났어 색감이 너무 예쁜데 봄 꽃밭이 점점 색깔이 전에 살았을 때보다 기후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봄이라서 그런가 어 처음에 시작할 때 화면이다 어 아 이게 약간 그건가 삶의 그 죽음 약간 윤회 사상에 관한 부루마 부루마 그 마음대로 가면 안 돼 저 그림자가 죽음에 관련된 똑같아 내바때랑 똑같아 엄마 뭐야 내바 죽을 때 온 거야 그러면 설마 그때랑 똑같아 제발 이번엔 제발 이번엔 뭐야 맞는 것 같아 약간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찾아왔어 복수하러 왔다 오 나도 엄마랑 다르게 죽었어 어둠을 이겨냈다 결국엔 어둠을 이겨냈다 엄마 괜찮아 엄마랑 다르게 죽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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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죽음이고 엄마가 있는데도 나무가 피었단 말이야? 색깔만 다를 뿐 똑같아 아까 기절해 있었을 상황에 네바 엄마도 이 상황이었던 거지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 같은데? 나무색이 다른 거면 결국은 물리친 거 같긴 한데 이 정도면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 주인공도 좀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을 겪는데 어떡해 시점이 다르게 나온 거 보면 물리친 거 같기도 한데 나비? 맞는 것 같다 이 사람도 그게 있잖아요 윤회사상으로 나비가 돼서 온다는 말도 있잖아 그런 표현 같은데 그러니까 영혼이 나비가 돼서 이렇게 온다는 말이 있어 착한 영혼은 나비가 된다 라는 옆에 온다고 그런 말이 있거든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끝났네요 약간 삶은 돌고 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전달하는 그런 의미의 게임인 것 같네 역시 영상 리도 좋고 일단 게임 자체가 제가 여러 번 죽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것도 있고 퍼즐도 그렇게 안 어렵고 좀 적당하네요 게임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스토리 모드로 보기에는 좀 아까운 게임이니까 혹시 시간 날 때 해보고 싶으신 분들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모험 못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네바랑 같은 종족의 동물들은 그런 거 있잖아 동물도 보면은 애 낳으면은 판다도 그렇듯이 애를 낳으면은 아빠는 떠나고 아예 다른 삶을 살고 그러잖아 판다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빠가 뒤에 안 나온 거 보면 아이 낳고 아빠는 떠난 것 같아 그래서 안 나온 게 아닐까 아무튼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게임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네요 저런 댕댕이 하나 키우고 싶네요 댕댕이 너무 멋있어 저런 댕댕이 있으면 든든할 듯 키우기는 좀 힘들 수 있어 밥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밥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한 번 있으면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리포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뭐냐 머리 세 개 있는 강아지 이름 뭐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거 키우는 것처럼 아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처럼 뭔가 약간 네바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삶을 보여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둠은 죽음인 거고 죽음을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사계절도 돌고 죽음 삶도 돌고 아 귀여워 아기 때 모습도 막 나오네 엄마랑 같이 있었던 거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불편한 것도 없고 아주 좋아요 가격값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이런 게임 너무 좋아요 땡스 포 플레인 그림이 너무 예뻐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아 재밌게 했습니다 챕터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맞네 수집 요소네요 이거 맞네 여기 밑에 꽃 모양 있는 거 보니까 여긴 다섯 개 열 개 열세 개 여기 봄에 한 개 이렇게 있었네 꽃이 좀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버리고 갔는데 수집 요소인 건 맞네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 다오 이건 오늘 여기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